2번 매트 56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박지현 선수 지금 바로 7번 매트를 마주시겠습니다. 하태인 선수 지금 바로 3번 매트를 마주시겠습니다. 하태인 선수 2분 안에 3번 매트를 마주시겠습니다. fulfilled. 뒷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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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상 선수 지금 2번 매트를 와주시기 바랍니다. 신기영 선수 이 우상 선수 지금 2번 매트를 가주시기 바랍니다. 이 우상 선수 지금 2번 매트를 가주시기 바랍니다.